이제 유튜브에서도 강의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. 강의 대상은 한국 사이트 이용이 어려워 수강하지 못했던 외국 팔로워 분들, 왕초보라 긴 강의 수강을 망설였던 분들, 구독자가 아닌 오직 제 클래스만 듣고 싶은 분들, 또는 가격이 부담됐던 분들이에요. 강의는 총 10강으로 작품을 10개의 강의에 걸쳐 차근차근 완성합니다. 순서는 얼굴 비율, 이목구비 드로잉, 머리카락, 얼굴 채색으로 진행돼요. 이번 강의는 처음으로 씰 질감 브러쉬를 사용했어요. 브러쉬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이그로크 브러쉬 사용하시면 됩니다. 기초를 순서대로 차례차례 배우고 싶다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. 채색 단계에서는 팔레트에 의존하지 않고 칠하는 법을 배웁니다. 그럼 강의에서 뵐게요.